고춧가루 계란 아멘 아멘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? 이게 맛있는데 이게 단짠이 다 있어 아니 근데 이건 맛없을 수가 없지 이거 같이 갖다가 풀면 되겠는데 면발이 어때요? 보는게 엄청 굵은 것 같은 것 같잖아 우동처럼 이게 라면이 풀었다 그런 맛은 없어 맛은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됐어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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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